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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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장기주차장역입니다. This stop is long-term parking. 이거 다음에 합동이야. 공통하자. 출입문 1위입니다. Doors are opening. 출입문 닫힙니다. Doors are closing.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자들을 잡아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합동청사역입니다. Train departing. Please hold on. Next stop is administration complex. 이번 역은 합동청사역입니다. This stop is administration complex.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is stop is administration complex. The doors are closing. 출입문 10위입니다. 수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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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리 와. 도저히 있어야. 네. 저. 부터가 다행히. 아, 부터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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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자비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국제업무단지역입니다. Train departing.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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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대미같은 게 없는 가당류지 이 쪽? 가당류지 이거 이게 주막된 가당물을 딱 갖다 놓고 이 지역은 인천 등식 종합휘재인가 봐 neighbour는 Sgktjkkt 날씨였습니다. 보브공성 Univ. 용료에서 냉동 whether 대처호 안에 지수 있어 출입문 10입니다. Doors are open 바로? 여기서 물 것도 없잖아 예, 처방 때 바로 밑에다 있지? 출입문 닫힙니다 Doors are closing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십시오. 다음 전차역은 용유역입니다. 내리지 말고 바비가 다 닳았고, 뜨거워? 이거 보내는 엄청 미스러웠어요. 바닷가 보고 갈까? 이번 역은 용유역입니다. 내리실물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용유역입니다. 이 역은 종착역입니다. 이 열차는 더 이상 운행하지 않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안내해 가십시오. 이 운행은 용유역입니다. 이 운행은 마지막 운행이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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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이 있습니다.